강아지랑 좀 갔다올 때가 있어가지고 나도 갈까? 네? 컷! 카메라 내려! 킬려고 생각하지 말고 새끼야 아이 진짜! 진짜 너무 멋이네 조희사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야 돼 샛별아! 은별이! 은별이가! 은별이? 데뷔 축하금이나 좀 준비해라 감동 받았냐? 너 나 없으면 어쩔 뻔 받냐 내 샛별이 왜 그래 우주 환경을 그려주면 헤엘같이!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주인공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확인을 해주세요